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지구학 어명대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점점 날씨가 되게 많이 습해지고 더워지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공부하기 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 하는 것보다 더욱더 배 이상의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야지 많이 우리가 원하는 모레 꼭 수능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겠죠. 자, 우리 상반기 동안에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열심히 같이 공부해 온 친구들 정말 많은데요. 그럼 현재 시점 이후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 강의 커리큘럼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간단하게 하반기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지금까지 진행해 온 커리큘럼을 보면은 이제 우리 수능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요. 우리 수능 개념 완성, 언빌리버블 개념 완성 강의를 총 선생님이 세 가지 버전으로 올려드렸죠. 그래서 개념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촬영한 버전 그리고 현장에서 12주 동안 진행했던 우리 현장 강의 버전 그리고 우리 N수생들을 위해서 2배속 개념 강의 이렇게 총 세 가지 버전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기출의 중요성은 뭐 몇 번 얘기해도 모자람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나왔던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서 기출 문제를 해설하는 우리 엄기출 강의가 엄청난 기출 특강 강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제 개념 완성 강의 끝나고 나서 그러면 개념에서 중킬러 거 위주로 나올 수 있는 자료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유형별 자료 분석 강의를 우리 엄피셜 자료 분석 강의에서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한 주 정도 남았는데 선생님이 이번 주 강의 촬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고난도 어메이징 고난도 최우수 NG의 문제풀이 강의가 지금 이제 완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모의고사를 총 4개 시즌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6월 평가원을 대비해서 엄팩트 모의고사 시즌 1으로 해서 기출 변형 모의고사를 이미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죠.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커리큘럼이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커리큘럼 꾸준하게 따라온 친구들은 분명히 올해 6월 달에 좋은 점수 맞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반기에 남아있는 커리큘럼은요. 일단 개념적인 커리큘럼으로는요.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되는 엄샷 엄킬 다지선다 강의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가 최대한 수능 실전 연습 위주로 여러분들도 학습을 해야 되고 선생님도 강의가 그쪽에 포인트가 맞춰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엄샷 엄킬 다지선다는 자 수능에서 우리가 꼭 정리해야 되는 좀 이제 최종 핵심 개념을 한 50문의 문제 정도로 선정을 해가지고 그 각각의 개념에서 자 자료가 주어졌을 때 그 자료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나 아니면은 평가원에서 내는 선지 지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ㄱ, ㄴ, ㄷ, ㄹ, ㅁ,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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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까지 많으면은 한 10개에서 15개까지 그 주제를 한번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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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 먹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엄샷 엄킬 다지선다 강의가 이제 9월 달에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 나서 이제 최종 정리가 한 번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올해 6, 9월 모의고사가 나오는 그리고 EBS 수특이나 수안 연계교조가 이미 다 나온 시점이니까 그럼 올해 6, 9평가원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올해 연계교제를 반영을 해가지고 지구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핵심적으로 개념을 압축 정리하는 언팩트 파이널 총정리 강의가 자 9월 말 10월 초에 여러분도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남은 개념적인 내용 진행하는 건 엄샷 엄킬 다지선다 강의하고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핵심 개념 압축 총정리 강의 이게 두 개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팩트 모의고사 이제 우리 하반기는 실전 연습을 하는 시기잖아.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모의고사는 언팩트 여러분들은 임팩트 티켓 수능에서 만점을 맞게 해주겠다고 하는 언팩트 모의고사가 총 시즌 1부터 시즌 4까지 4개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즌 1은 이미 6월 평가원 대비해서만 이미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대비해서 언팩트 시즌 2는 올해 연계교제인 EBS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연계교제를 반영한 모의고사를 언팩트 시즌 2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팩트 시즌 3는 주로 신류형 위주로 새로운 자료 구성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를 언팩트 시즌 3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시즌 4에서는 실제로 수능하고 최대한 가까운 난이도와 최대한 가까운 유형 그리고 수능 문제를 적정할 수 있는 저희 연구실만의 총 노하우를 여기에 담아서 언팩트 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4를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하반기에는 크게 개념적인 최종 압축정리용 강의 2개 그리고 모의고사 언팩트 시즌 2, 3, 4 총 이렇게 3개의 강의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반기 신규공자로 앞에 제기했던 것처럼 9월 달에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게 될 다지선다 강의는 신형 자료도 신유형 자료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나오는 자료라든가 EBS 연계교재 자료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킬로로 많이 출제가 됐던 자료들을 뽑아가지고 총 50문항 정도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지문들을 다지선다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주제를 작은 작은 한번 씹어먹어보자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상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호평을 해줬던 강의고요.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 좋은 평가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자리야 좋은 평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보다도 저는 여러분들을 대학에 보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 이 강의를 통해서 최종 파이널 정리 그리고 핵심 개념들을 다지선다 형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의 강의를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 꼭 도움이 될 수 있는 만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역시 여러분들 좋은 평가를 해주겠죠. 자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는 핵심 개념 총정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강의 자체가 소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 소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 플러스 올해 6구나 EBS 연계 교재에 나왔던 지문들을 같이 거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최신 유형의 지문들을 같이 원래 많이 나왔던 주제들하고 같이 실제로 출제가 됐던 빈출 지문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아 나 혼자 공부하기엔 나 혼자 준비하기엔 혹시 내가 아는 것만 공부하는 그래서 혹시 빈틈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개념의 압축정리 및 아주 지엽적인 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사실은 지엽적인 선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기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뒤통수를 좀 때릴 뻔했던 이런 지엽 선제까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 압축정리 강의를 10월 때로 여러분들 같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팩트 모의구사는 총 시즌1부터 시즌4까지 진행됐는데 이미 시즌1은 개강이 완료가 됐고요. 시즌2는 철저하게 연계교재에 있는 자료들을 분석하는 형태로 좀 모의구사를 구성을 해서 8월달에 9월 평가원 이전에 기출과 EBS를 두 개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시즌3는 최대한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하고 심리형 자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모의구사로 시즌3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9월 평가원 끝나고 같이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즌4는 이제 10월달에 10월달에 이제 수능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수능 난이도에 맞는 아 마치 수능 문제를 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시즌4 파이널 언팩트 시즌4 모의구사 준비했으니까 그때 이제 실전 수능하고 똑같은 연습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강좌별로 따지면은 이제 다지선다 강의하고 그리고 핵심 개념 압축 총정리 강의하고 언팩트 모의구사가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현재 나에게 가장 필요한 강의가 어떤 건지 현재 내 시점에서 나한테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건지 이제 그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아직은 내가 아직은 좀 개념이 약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은 현장 수강생들이 이제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하러 올 때 선생님 문제를 풀 때 풀기는 풀리는데요. 이걸 제가 알고 푸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 불안감은 수능 때까지 계속 가져가게 되거든. 그럴 때는 사실은 기초를 다시 쌓는 게 좋은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문제잖아. 이제 수능이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가 이걸 기초부터 다시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언빌리버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단원 개념 교재 단원이 25단원인데 한 단원에 딱 한 40에서 50분 정도 압축해서 기본 개념 강의의 한 약간 반보다는 약간 많지만 한 반에 해당되는 시간으로 아주 아주 기본적인 용어 정리나 지구학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강의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기초는 돼 있는데 거기서 내 개념 레벨을 한 단계에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한 번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올해 처음 이제 작년에 이제 수능을 받지만 그래서 대학을 갔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목표가 생겨서 다시 한 번 제도 전해보고 싶은 우리 N수생 친구들 그리고 이제 반수를 시작한 친구들 특히나 우리 반수를 시작한 친구들은 이제 앞에서 공부를 이미 상반기에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반수생 친구들은 그냥 그전처럼 대학을 다니다가 여름박 때쯤 됐으니까 내가 다시 한 번 공부를 해서 수능을 봐봐야지 이런 친구들도 있지만 상반기부터 꾸준히 공부를 혼자 하다가 이제 한 번 강의 도움받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같이 짜여진 틀 안에서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앞에서 한 번 어느 정도 개념 공부가 됐겠지만은 근데 상반기에 좀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 번 지금부터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솔직히 시간 문제잖아. 시간 싸움이잖아.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원빌리버블 개념 완성 2배속 강의 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이거 2배속 강의 딱 25강이니까 일주일에 3일 정도 잡고요. 하루에 3강씩 듣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하루에 일주일에 9강을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3주에서 4주 사이면은 개념 전체가 한 번 여러분들 작년 수능 시험 보기 직전의 상태로 몸 상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데 약간 나는 고난도의 문제를 풀고 싶다. 그러면은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가 선생님 커리큘럼이 앞에 기출 내용을 다루는 커리큘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변형 모의고사로 다루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인 기출은 좀 약간 지향을 하고 앞에 우리 강의에서 이미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접해보지 않았던 약간 새로운 자료들이라든가 고난도 자료들을 가지고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를 올해는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다시 문제풀이 강의를 작년하고 다르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출 비중은 좀 낮추고요. 기출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반복해서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자체로 평가원에서 이렇게 이런 주제를 문제를 내지 않을까라는 평가원의 눈으로 자체적으로 제작한 문제들의 비중을 좀 최대한 높였어요. 물론 이제 올해 연계교조에는 EBS도 이러한 주제들은 평가원이 변형해서 내 봄직하다 그러한 주제들은 뽑아가지고 변형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구성을 했고요. 총 딱 300문제 떨어지도록 300문제 N제 지금 이제 이거는 한 주만 더 강의 촬영하면 완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커리큘럼 가이드를 보고 있는 7월 초에 이미 이제 여러분들 다 완강된 상태로 여러분 듣고 싶을 때 언제라도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나왔던 3월, 4월 모의고사까지 좀 지금 반영을 했고요. 이거는 선생님 이제 최우수 엔제 강의는 좀 약간 좀 빨리 개강을 하느라고 6월 평가원 보기 전에 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6월 평가원은 반영이 안 됐지만 6월 평가원은 언팩터 파이널의 개념 압축 정리 강의에서 6, 9 자료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같이 정리 좀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나의 현재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럼 어떻게 강의를 들을 거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간단하게 등급별로 좀 말씀드리면은 이건 6월 평가원 기준입니다. 6월 평가원 기준으로 내 등급이 그래도 1등급 또는 2등급이 나왔다. 자 개념은 확실하게 잡혀있는 겁니다. 실전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한 친구들은 이제 우리 어메이징 최우수 엔제 강의하고 이 엔제 강의를 먼저 좀 정리를 하시고 9월 달에 다시 선다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팩트 시즌 2, 3, 4 언팩트 모의고사로 좀 따라오세요. 그리고 언팩트 파이널 개념 총정리까지 들으면은 베스트. 그래서 압축으로 이제 10월 달에 한번 간단하게 강의력은 길지는 않을 겁니다. 한 8강에서 10강 정도로 개념 압축에서 정리할 거니까 수능 때까지 그냥 일주일에 한 2강 정도 그냥 가볍게 한 주에 2강씩 해서 전체 한 5주 동안 정리를 하겠다라고 들으시면은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빈틈 없는 지구학 실력을 완성시켜서 어떻게 평가원이 문제를 내더라도 만점이 나오는 그런 실력을 갖춰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내가 6월 평가원에서 약간 2등급 아래쪽이나 3등급 정도가 나왔다. 이러한 친구들은 약간 가장 좀 약간 애매하긴 해요.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것도 아닌데 뭔가 자료 분석에서 이런 친구들의 특징들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긴 하죠. 일단 개념적인 관련된 개념적인 내용들을 자꾸 틀리는 친구들이 있고 처음 보는 자료들을 두려워해서 처음 보는 자료들이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 자체가 단순하게 문제풀이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문제풀이하고 기본적인 개념 정리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를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자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가 자료 분석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 분석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 적용하는 연습들을 유형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메이징 최고수 엔제하고 언피셜 자료 분석 강의를 같이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엄새렘길 다지선다 강의로 들어오시고 그럼 여러분들 실력이 앞에서 봤던 1, 2등급 학생들하고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당연히 9월 달에 여러분들 이미 1등급 나오고 이미 빠르면 만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언팩트 모의고사를 통해서 최종 정리하시고요. 이러한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내 점수가 4등급 이하가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지구학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지구학을 아직 본격적으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좀 인정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초부터 오히려 다시 쌓아 나간다는 생각으로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 내 점수가 아니잖아. 수능 때 만점을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럼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좋아. 그래서 기본으로 좀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더 시간도 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올해 수능에서 그 수능 시험에서 좋은 점수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 개념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빈틈을 메꾸는 게 좋습니다. 그때 이제 개념 완성 강의가 스튜디오 버전하고 현장 버전 두 개가 있긴 한데 이렇게 개념 완성 강의부터 좀 어느 정도 그냥 마음을 좀 난 처음부터 다시 다잡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2배속 강의를 좀 병행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 특강을 통해 가지고 평가원이 기존에 어떤 내용 유형들을 잘 출제를 했는지 그러니까 나한테는 지금이 6월, 7월이지만은 실제로 6월철이지만 나는 수능을 지금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탄탄한 기본기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수능에서 오히려 돌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가장 최대한 진입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언팩트 목요사 시즌 1, 4까지 연습을 하시고 가능하면은 문제풀이까지 진행하시고 그래서 각각 현재 내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등급별로 여러분들 좀 어떠한 강좌들을 진행하는지 가장 좋은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반수행이나 인수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를 최대한 빨리 한 번 완강을 해서 작년에 수능 보기 직전에 그런 개념 상태를 여러분들 만드는 게 좋습니다. 개념 완성 강의는 총 25강으로 900분 정도 되는데 25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 수, 금 또는 화, 목, 토 해서 한 주에 딱 3강씩 일주일에 지구학 학원 수업을 딱 3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한 3주에서 4주 사이에 최대한 빨리 여러분들이 좀 비어있던 약간 구멍이 숭숭 나있던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그 개념들을 메꿔서 채워 넣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커리큘럼은 앞에 1, 2등급 학생들을 따라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작년에 이미 한 번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개념 완성을 가지고 기본적인 개념들 다시 틀을 잡아놓고 최우수 NJ 강의하고 9월 달에 엄새넘킬 다지선다 강의 들으시고 그리고 언택트 파이널 모의고서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강의 수강이고요.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강의 수강 순서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재 공부를 해야 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남은 시간이 한 5개월 정도 남았지만 그 5개월이라는 시간이 되게 조급하게 바라보면은 되게 얼마 안 남은 기간인 것 같지만 여유 있게 바라보면은 아직은 5개월씩이나 남아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부족한 점들 계속 보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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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고 가서 수능 시험 볼 때는 어떠한 문제도 내가 만들어 놓은 개념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올해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나와서 원하는 대학 분명히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 수능에서도 믿고 듣는 어명대 선생님의 하반기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수능 지구학 단순한 1등을 넘어서 만점을 맞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래서 하반기에 선생님 강의도 열심히 부지연히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강의 잘 듣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꼭 듣고 올해 수능에서 원하는 만점 맞고 그래서 어명대 선생님 덕분에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었다라고 고마운 감사 인사를 꼭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학의 어명대 선생님이었습니다.